자 150일에서 160번 설명할게. 여기 단어 다 설명되어 있는데, school만 좀 생뚱맞은 뜻이지. 뭐야? 학파 라는 뜻이 있고, 때, 물이. 앞에 herd랑 같은 뜻인데, 소는 그냥 관용적으로 herd를 쓰고, fish는 관용적으로 school을 써. 그러니까 a herd of fish 이렇게는 안쓰고, a squirrel of fish 주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소떼의 구성원들, 그리고 소떼 또는 물고기떼의 구성원들은 어떤 물고기떼냐, seeking to minimize, seek이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인데, seek to가 되면 뭐뭐하기 위해 애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seeking to minimize, 최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ing 해석 세가지 알지? 뭐뭐하는, 뭐뭐하는 것, 그 다음 분사구문. 당연히 앞에 있는 구성원도 꾸며주는 거고, 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 기회들을, 어떤 기회? 포식자들을 위한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연히 포식자들의 기회를 최소화해야지 먹혀질 가능성이 최소화되겠지. will gather themselves, gather가 여기 써놨는데, 모으다일까, 모이다일까? 항상 모았다 보라고? gather가 모이다라고 만약에 외웠어, 그럼 자동사잖아? 뒤를 봐,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모으다. walk도 걷다가 아니라 산책시키다. 언제? 뒤에 명사가 나올 때, 목적어가 나올 때. we'll gathe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모을 것이다. 그렇지? 어디로 모으냐? 원형의 그룹 안으로. 왜?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표면을. 표면이 뭐 대신 쓰인 거? 기회. 어떤 표면, 그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는. 명사담의 후 위치, death. 그 다음 주어동사.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 목적격 알지? 해석 어떻게? s가 v 하는. 어떤 표면, 그 포식자가 공격할 수 있는. 152번 갑니다. 거대한 양들. 뭐해?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의, 메페인, 메탄가스의, 그리고 cfcs, 그리고 프레온가스의, 거대한 양들은, 얘가 중요하지? 거대한 양들은, 그냥 이렇게 입력해도 돼. 거대한 양들의, 그냥 거꾸로 해석해서. 거대한 양들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리고 프레온가스들은 cfcs, 줄임말인데, 그냥 몰라도 돼. 프레온가스를 외우면 돼. dumped. 버려지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ing 나왔고, 여기는 pp 나왔지? 명사 꾸며주는 게,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표현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냐, 버려지는 거냐. 이산화탄소가 버려지는 거지. 어디에? 대기 중에 버려지는, 뭐라 그래야 돼? 대기 중에 버려지는, 살짝 이상하지? 대기 중에 쏟아지는, 요거는, have trapped heat, 열을 가두어왔다. 트랩이 덫이잖아. 덫에다가 가두는 거지. 그러니까 열기를 가두어왔다. 그리고 raised, 올려왔다. 뭐를? 전세계적인 temperatures, 기온을. 소비자, 이노베이터들은, 이건 복합명사인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엔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생략을 한 거야. 소비자, 혁신가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다가 지금 나처럼 요거 올리는 거 무료잖아. 돈을 내고 올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뭐 돈을 내고 올리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냥. 유튜브에다가, 내가 그럼 소비자잖아. 유튜브에 어떤 상품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근데 동시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 이게 그냥 컨슈머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컨슈머 이노베이터들은 거의 혼자 일하지 않는다. 즉, 협력한다는 얘기지. 오히려, 하지만 그들은 번성한다. 커뮤니티에서 번성한다. Work 대신에 쓰인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약간 좀 다른 의미긴 하지. 번성한다. 번창한다.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가 뭐야? 지금 이 수업 듣는 애가 지금은 한겸이라는 예언이잖아. 너네가 커뮤니티야. 이 천일문 완성편에.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 학원 전체 애들이 우리 학원의 커뮤니티고, 또 더 크게 보면 봉일천 고 애들이 다 이제, 백성 고 애들이 다 이제 커뮤니티고, 봉일천 사는 사람들이 봉일천 커뮤니티고, 그 다음 경기도 커뮤니티고, 이게 다 커뮤니티야. 지역사회 공동체, 뭐 그냥 커뮤니티라고 할게. 커뮤니티에서 번성한다. 어떤 커뮤니티냐? 자유롭게 공유하는. 뭐를? 오픈 소스 디자인들을. 고정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픈 소스라는 거를, 소스의 원천 출출을 갖다가 개방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회사의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문제야. 그러니까 판만 깔아주는 거지. 유튜브 회사에서 뭐 하겠어? 직접 영상 만들고, 이거 없잖아. 영상을 유튜버들이 올릴 수 있는 그냥 오픈 소스만 제공해 주는 거지. 이거 얘기한 거야. 자, 154. 존 도프스는 예를 들어서 절대 패틴트 하지 않았다. 절대 특허내지 않았다. 뭐를? 싼 디지털 망원경을 특허내지 않았다. 어떤 싼 망원경이냐?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야. 마이크로가 작은 이잖아. 텔레는 멀리라는 뜻이야. 텔레비전이 멀리 보게 하는 건데, 텔레스코프는 그래서 망원경이 된 건데, 그가 만든 명사 다음에 주호 동사 어떻게 해석하니? 주호가 동사하는 명사. 그러니까 그가 만들었던 싼 디지털 망원경을 절대 특허내지 않았다. 자, i인지 해석 세 가지. 얘 근데 분사고문인 거 알겠지. 앞이나 뒤에는 명사 꿈을 주는 거 아니고, 현재 분사인데. 그 다음, 기를 닦는 것은, 갑자기 생뚱 맞지? 뒤에 동사가 나는데 안 나오고, 왼쪽에 그는 만들어야 됐다. 뭐를? 목적어. 이것도 아니고. 그치?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호도 아니고, 그래서 분사고문이야. 분사고문 뒤에 나올 때 대표적인 해석 세 가지. 자, 그래. 딱 나오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면. 뭐라고?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면. 원래 더 있는데, 확률상, 통계상 이게 제일 많아. 길을 닦으면서, 뭐를 위한 길이냐? 레너상스, 르네상스, 부흥기를 위한 길을 닦으면서, 아마추어 천문학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싼 망원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싼 망원경이 아니라 싼 거니까, 이게 무슨 헨리 해성이나, 무슨 달이라든가, 블랙홀이라든가, 이거 관찰할 수 있겠냐? 못 보지. 떠있는 별 같은 거, 이런 거라기면 약간 좀 더 보는 건데, 왜 이거를 특허를 안 냈냐? 싼 디지털 망원경을 만들어내는데, 왜 특허를 안 냈냐? 또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이 좀 부흥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걸 특허낸 건 아니니까,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싼 가격에. 그치? 이렇게 된 거야. 자, 155. 조직들은, 어떤 조직들이냐? 이 문장이 한 문장이잖아. 약간 좀 길지? 문장이 길면 어떻게 한다? 동사 먼저 찾는다. 동사 먼저. 여기도 동사가, 동사의 특징. 동사 앞에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가 있으면, 그거는 문장의 동사가 아니다.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에 속한 동사다. 이것처럼. 어택이 동사가 아니지. 왜? 앞에? 됐이 있으니까. 동사긴 한데, 문장의 동사는 아니고, 관계대명사, 됐에 속한 동사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조직들은, 어떤 조직들? build. 얘가 지었다면, 뭐 말도 안 되는데, 조직들이 구축했다. 이건 괜찮은데, 지었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구축된 조직들은 지식 위에, 만약에 얘가 구축했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뭐뭐를, 복잡아 놔야 되는데, 안 나오지. 구축된 조직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또 committed, 헌신적인, 전년된 커뮤니티의 위에 구축된 단체들은, 조직들은, 뭐해? 사용자들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지식이 풍부하고, 또 헌신적인 거야. 사용자들이 이게 마치 내 사이트인 것처럼 관리하고 하는 거지. 네이버 카페나 이제 다 이게 그런 거야. 그렇지? 사용자들 자체가 자기 사이트 신나게 할 꾸미고, 또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조직들은 종종 발견한다. 뭐를? 좋은 아이들이 온다는 걸. 어디서? 멤버십 베이스에서, 어떤 회원 자격이 있는 회원들, 이렇게 멤버십은 여기서 그냥 회원권, 회원 자격, 회원인 상태, 회원인 회원 베이스, 회원의 어떤 토대에서 온다. 어떤? 또한 제공할 빠른 피드백을, 뭐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효과가 있을지, 새로운 서비스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지, 아니지, 온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또한 제공할 멤버십 베이스, 어떤 회원 토대, 기초. 뭔 말이죠, 아니니? 조직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나,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지금 내가 설명할 때, 바로 뭐가 떠오르지는 않은데, 이게 유료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거야. 만약에 유튜브가 유료 회원제로 운영이 되면, 유료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유튜브 사이트 같은 게, 지들이 이제 어떤 강력하게 뭐를 제안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판만 깔아주는 거고, 멤버십 자체가, 회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빠른 피드백도 제공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되겠다, 먹방도 찍고, 유튜브에서 먹방 찍으라 그랬어? 그치? 먹방도 찍고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들 자체가, 사용자들 자체가, 될 만한 거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고 한다. 유튜브 회사가 키운 게 아니라. 자, 156. 투부정사 왼쪽에 포나 오브가 나온 걸 뭐라 그러니? 의미상 주어. 뭐라고? 투부정사 왼쪽에 포나 오브가 나온 걸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의미상 주어. 혁신이 덜 어렵게 되기 위해서. To be less challenging. less가 없으면, 더 어렵게 되기 위해서. 근데 혁신이 덜 어렵게 되기 위해서. 연관성이, 링크가. 어떤 연관성이냐? 회사와 회사를 연결하는, 그리고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Connect A and B라고 표현을 하고, 회사와 커뮤니티. 이거는 앞에 멤버십으로 바뀌었고, 또 유저스로 바뀌었고, 그치?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회사와 공동체, 그리고 생산자와 사용자. 뭐 같은 말이지? 이것들은 should be tighter. 더 tighter. 꽉 쪼이 있어야 된다. 더 긴밀해야 된다. 뭔 말이니?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덜 어렵게 되기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피어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연결고리가 회사와 공동체, 즉, 제공자, 생산자, 유튜브 본사와 사용자들, 유튜버들과 이 관계가 should be tighter. 더 타이트해야 된다. 즉, 긴밀해야 된다. 157. 만약 회사들이 want to engage, the consumers, 그들의 소비자들을 engage, 관련시키기를 원한다면, 뭐로? 이노베이터로. 회사들을 자꾸 이제 예를 들게 유튜브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 소비자들은 누구라고? 나 같은 사용자들, 내가 뭐 유튜버는 아닌데, 유튜버가 된 거지. 관련시키기를 원한다면, 참여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소비자들, 뭐로? 이노베이터들로. 그들 또한 오픈업해야 될 것이다. 개방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튜버 사용자들은 다 웬만하고 공짜로 올리잖아. 그렇지? 유튜브에서 뭐 어떤 수업을 듣거나 영상을 듣거나 유용한 게 많이 있지만, 이걸 돈 받고 하진 않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들 또한 have to open up,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오픈업에 내가 썼는데, 개방하달까, 개방되달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 당연히 자동사지. 왜? 목적어 뒤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들 또한 개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들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그리고 모디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제품들을, 그들의 제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지?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개방해야 된다. 그렇지? 토픽들은 어떤 토픽들이냐?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토픽들은 find a, b. find가 오용식일 때 어떤 해석 추가된다? 생각하다. 이거 꼭 기억해. a가 b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또는 알게 되다. 또는 a가 b하다고 생각하다. 자, 봐봐. 사람들은 find a, amusing. 사람들은 a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뭐가 없어? a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사람들은 b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앞에 대시 있으니까 사람들이 b하다고 생각하는 토픽들. 그리고 occasions, 때들. 어떤 때들? 여겨지는. 뭐로? 적절한 것으로. regard a as b가 a를 b로 여기다지. 단어장에 넣었어. 여기다인데 수동태가 되니까 당연히 a가 앞으로 빠지는 거지. a, b regarded as b. a는 b로 여겨진다. 이건데 a가 없네? 어떻게 생각하면 돼? b로 여겨진다. 근데 앞에 that 관계정사 죽격이네? b로 여겨지는 occasions. 자, 이것들은 농담을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때는 can vary. 다양할 수 있다. 크게 다양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다음 사회로. 자, 인도에서 잠자는 습관들은 어떤 잠자는 습관이냐? 기여하는, 공헌하는, 즉 이유가 되는, 확산에 공헌하는, 뭐해? 말라리아의 확산에 공헌하는 잠자는 습관들은, 뭔 말이니? 잠자는 습관 때문에 말라리아가 퍼질 수 있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지? 우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포함한다. 뭐를? 요거 좀 중요한데. outdoor부터 여기 bad 있지. 어떤 단어랑 병률 구조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고 나서 지금 설명 들어. 그렇지? 포함한다. 뭐를? not using. 사용하지 않는 걸. 뭘 사용하지 않아? 그물이나 어떤 보호장치를. 아, 뭔지 아겠지?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왜 퍼지냐? 방충망을 안 깔고 잔다는 얘기야.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모기장, 모기장이나 어떤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outdoor sleeping. 실외에 잠자는 것. 밖에서 잠자는 것. 뭐랑 병률 구조야? using이 아니라 not using이란 병률 구조야.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using이란 병률 구조면 include 포함한다. not outdoor sleeping.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outdoor sleeping을 not 하지 않는 걸 포함한다.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outdoor sleeping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자는 걸 포함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침대를 공유하는 걸 포함한다. 세 가지 원인이야.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outdoor sleeping. 실외에서 자는 것. 세 번째는 아이들이 침대를 공유하는 것. 자, 여기.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뭘 쓴다? for나 of. 그런데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쓴다. 그렇지? 그러니까 침대를 공유하는 것. children. 아이들이. 그러니까 은는 이 가로기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목적격이나 소유격. childrens. 해도 된다. 자, 그들은 어떤 그들? 도즈담의 위치가 나오면 그것들. 후가 나오니까 그들. 그들은 어떤 그들? who, regularly, keep a journal. keep a diary랑 똑같아. 그냥. journal이 언론도 되고, 뭐 잡지도 되고, 일기도 돼. 여기는 일기로 쓰인 거야. 뭐 신문이나 일간 잡지 같은 거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는 그들은 또는 어떤 종류의 written record, 쓰여진 기록을 keep하는, 즉 쓰는 일기가 됐건 다른 일부 종류의 written record, 메모가 됐든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fear,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 뭐라고? 그들이 진보를 만들고 있다고.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장이지. 요지가 뭐야? 일기나 어떤 기록물을 남겨라. 어떤 기록이냐? pertaining to their aspirations. 그들의 열망이나 꿈. 포부와 관련된. pertain to. 단어장에 넣어놔고, to가 빠질 때는 다른 생뚱맞은 뜻이야. 뜻이 완전 달라. pertain to는 뭐뭐와 관련되다. pertain to가 없으면 어떤 뜻인지 단어장 다시 한 번 봐라. 고생했다. 플랫폼의 비ặc함을 만들어낸 것 Tak contre dumbo even 시간으로 아름다운 quem 그를 믿음 uber death 에서 2 정말 감사합니다.